자 이제 마지막 1등 뽑겠습니다. 1등. 1등 제가 뽑을게요. 1등 보이게 뽑을게요. 자 어떤거? 1등은 맨 가쪽을 하셨으니까 저는 중간. 그렇죠. 중간 하셔야죠. 1, 2, 3, 4, 5, 6, 5, 6, 5. 짝수네요. 짝수네요. 저는 오른손이니까 오른쪽. 오른쪽 하겠습니다. 자 공개. 자 자꾸 왼쪽 간다. 왼쪽으로. 왼쪽으로 간다. 다시 후딱 오른쪽으로. 다시 오른쪽으로 가. 섬위원님 축하드립니다. 섬위원님 1등 하셨습니다. 인공지능 스피커. 섬위원님 축하드립니다. 저도 1등 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SLC에 1월에 콘서트에 이벤트를 하셨어요. 네. 이 날 오시면 제가 또 따로 준비한 선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어요. 혹시 가서 SLC에 1등을 하실 수 있을까요?